송강호 배두나 이지은 등이 출연한 영화 브로커가 개봉 날짜를 확정지었다. 브로커는 베이비 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이들의 예기치 못한 특별한 여정을 그린 영화다. 메인 포스터 2종을 공개한 브로커는 전 세대를 관통하는 메시지와 여운으로 극장가를 완벽하게 사로잡을 전망이다. 여기에 이제 우리랑 행복해지자라는 카피는 영화가 선사할 따스한 온기를 엿볼 수 있어 관객들의 기대를 한층 더한다. 내달 열리는 제75회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. 아기를 키울 적임자를 찾아주겠다는 브로커 상연 동수와 예기치 못한 동행을 시작하는 소영은 베이비 박스의 아기를 두고 간 이유도 다시 돌아온 이유도 무엇 하나 밝히지 않아 그 속내를 쉽게 짐작할 수 없는 인물이다.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이자 세대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의 만남 깊이 있는 메시지와 여운으로 기대를 높이는 영화 브로커는 6월 8일 개봉 예정이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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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